24세 신장 170cm 체중 55.900kg 2점 1승 1K5승 1무승부 김지영 이어서 천권호 천안 비트 손정호 복싱 소속 나이 19세 신장 170cm 체중 55.840kg 4점 1승 2패 1무승부 김지영 이번 경기의 수심은 김재중 18위원입니다. 공개의 수심은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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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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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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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으 아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케이 bee 이게 이쁘게 증형아 이쁘게였는데 오케 뭐 있지 그렇죠 굉장히 옳지 오빠! 오빠 잘 가까이 오빠! 오빠 잘 가까이 오빠! 옳지 오빠! 옳지 옳지 주영아 봐봐 옳지 잠깐 잠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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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원오퍼 파이팅 옳지 옳지 용기하게 옳지 아홉대 아홉 하나야 옳지 이거 갑자기 잡아야지 옳지 지금 용기하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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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옳지 다 – 꼼꼼 zuk 오케이 오직 오케이 오직 박지이 좀 나와주세요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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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라 아 왜 그렇게 뒤로 잡아놨어 오케이 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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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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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쭉쭉쭉 쭉쭉쭉쭉 오이 오이 Sun 잘했네요 yani 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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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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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 자세히! 머리 잡았으면! 그렇지! 머리 잡았으면! 머리 잡았으면! 머리 잡았으면! 자세히! 자세히! 파이팅! 앞으로! 앞으로! 빨리! 해비! 자세히! 나한테 라이브가 좀! 이리 안 돌려! 이리 안 돌려! 다음날 거니 나와야 돼! 이리 안 돌려! 머리 잡았으면! 머리 잡았으면! 아, 이리 안 돌려! 바닥 돌려! 바닥 돌려! 앞으로! 아, 이리 안 돌려! 아, 이리 안 돌려! 야무지 마! 일별지 마! 으깟지 마! 아야오! 바닥! 바닥 다가가야지! 바닥 다가가야 돼! 바닥 다가가! 진정해! 바닥! 바닥 다가가야 돼! 바닥 다가가! 바닥 다가가! 발차 마저! 지영아 자아! 가윈아!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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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 중요하게! 나 나 갖고 놀아! 방금 나와야돼. 자아! 민형아 자아! 걸어봅시다. 골고루 정용규 합돈 정오치 정오치 정오igor 정오 technologies 정오 돌아 돌아 쥐고,서울 두껍 자, 가자 여러분, 홈페이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장에 도와주신 매니저님들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매니저 마트콘리아 박정원 비계수님. 이해나 hole 너 태어나! 나 태어나! 나 태어나! 나 태어나! 나 태어나! 배 맞았어! 자, 지금 배 맞았어! 나도 태어나! 나 지금 태어나! 나 이제 지금 바로! 나 지금 생각하고 옆에 양쪽으로 나 지금 코지치면서 나 지금 시작하는 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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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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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 오세! 가까이서! 세게 세게! 나와! 나와! 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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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서! 파이팅! 파이팅! 아휴! 오피다! 가까이서! 오세! 파이팅! 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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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따.. 가따 there 스프릿 미션으로 합계가 되었습니다. 4회전까지 양선수의 채점을 발표하겠습니다. 도심 박재신 39대 37 총코너 오은택 우세 도심 인천우 39대 38 총코너 김지용 우세 도심 인춘대 39대 38 이번 경기의 승자는 김지용 김지용 우세